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언론 측에서 정진상의 공소장 내용을 확인했는데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이재명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적혀있고 특히나 배임 혐의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상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꼬리가 밟힌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정진상이 428억원의 뇌물을 대가로 화천대유에다가 각종 특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장에다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해 놓았고 또 이 과정에서 이재명이 결제를 수차례 한 것도 모두 다 적시해 놓아가지고 이재명은 배임 혐의 관련해서 앞으로 수사가 불가피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은 먼저 이번에 검찰에 따르면 정진상은 김만배로부터 428억원의 뇌물을 받는 대가로 5가지 특혜를 제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각각의 내용을 보면은 2015년도 2월달에 화천대유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을 한 공모지침서를 작성을 하고 공고를 했으며 또 심사 과정에서 편파심사를 해가지고 화천대유를 민간사업자로 선정을 했고 또 그 후에 수천억원대 수익이 예상됨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원만 배당을 하고 나머지는 소위 몰아주기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다가 배당을 했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공수장에다가 적시한 내용도 있는데 화천대유가 대장동의 부지 5개 블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받아가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독식을 하도록 했고 또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용적률의 상향 및 임대주택 용기 비율 축소 요청을 승인했다라는 내용도 이번에 공수장에 새로 적시한 혐의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위법한 사항으로 보이는 것은 그리고 완전히 빼박인 것은 공수장에 새로 적시된 5개 블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화천대유 쪽에다가 몰아줬다라는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라면서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토지 분양은 경쟁 입찰하고 추첨으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천대유가 가져간 5개 블록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블록은 도시개발법에 써있는 대로 모두 다 경쟁 입찰이라든가 추첨으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물론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존재하긴 합니다. 한 11가지 정도의 예외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는 11가지 예외 사유에 단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불법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계약을 통해서 이뤄진 거래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6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한 신탁사가 공매 담당자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경쟁 입찰을 제안을 하고 수의계약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건에서 거래 상대방이 배임 행위를 유인을 했으며 교사하거나 관여했을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에 해당해가지고 무효라고 판시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공소장에 적혀있는 이와 같은 내용 같은 경우에는 법조계의 의견이라든가 과거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배임으로 보이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를 이재명이라든가 정진상이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새로 적시한 또 다른 특혜와 관련해가지고 먼저 검찰은 성남도계공이 아파트 분양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성남도계공은 2013년에서 14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아파트 분양 사업의 50%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해서 분양 수익의 306억 원 중에서 절반가량인 150억 7,500만 원을 배당을 받았는데 반면에 대장동 사업에서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중에서 5개 블록을 화천대유가 직접 분양을 해가지고 이들은 3,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독차지 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금액 같은 경우에는 화천대유하고 그 관계사들이 받아갔었던 배당금 4,040억 원과는 또 별개의 수익이어가지고 이들이 받아간 금액은 총 합치면 7,000억 원에서 8,0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으며 이들의 이런 천문학적인 수익 같은 경우에는 정진상이라든가 또는 이재명 쪽에 협조가 있지 않은 이상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검찰은 정진상이 2016년도 11월 달에 유동규로부터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용지 비율 축소 등을 요청을 받고 이것을 모두 승낙을 했다라고 공소장에 적시를 해놓았고 이후에 실제로 대장동 부지의 용적률은 180%에서 15포인트가 상향이 되어서 195%로 올라갔으며 이에 따라서 가구의 수도 기존의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임대주택 비중은 팍 줄어가지고 2015년도에 15.29%에서 2016년도에는 6.72%로 줄었는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개발계획 변경안 같은 경우에는 정진상하고 이재명이 결재라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서 드러난 것처럼 임대주택 비율을 확 줄여버리고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몰아주기를 한 듯한 이런 모습만 보고 있으면 이재명이 계속해서 약자라든가 국민팔이 또는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코스프레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정진상의 해당 공소장에서는 이재명의 이름이 81번이 거롱이 되었으며 또 공소장에서는 산하기관에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라든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모두 다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라든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에게 보고한 뒤에 승인 결재 등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 말은 사실상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이재명의 승인이 없으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재 문서에는 전부 이재명의 사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이 부정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인데요. 아무튼 이쯤 되면 이재명이 본인의 배임죄 관련해가지고 검찰의 수사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기는 몰랐다 전부 다 정진상이 알아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일자라는 이재명이 아니라 다지사장 이재명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정진상의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재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바지사장 이재명, 아무것도 몰랐던 바보 이재명 이거 아니면 민간 사업자들하고 같이 공모해서 천문학적인 부패를 저지른 아수라 이재명 이 둘 중에 하나밖에는 이재명이 택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현재 검찰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를 살펴보면 이 배임 혐의 하나만으로도 이재명을 충분히 소환 조사할 수 있는 명분은 있지만 지금 걸려있는 혐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재명이 좋든 싫든 어쨌든 제일 야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여러 번 검찰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확실히 좀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재명을 소환을 해가지고 한 번에 조사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이재명을 소환하지 못하더라도 검찰 쪽에서 이재명을 소환하는 그 날이 이재명이 빵으로 직행을 하는 신호탄이 되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